이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저거인데? 저쪽! 반짝이야! 저기 저거잖아! 류진이 티셔츠 핑크! 너 자켓 뒤에 봐봐. 자켓 뒤에 붙여있는 거 아니야? 등! 눈등! 내가 한 번 바뀔 거 없지? 없는데? 잘 안 돼요? 말해! 핑크 뭔지 말해. 말하란 말이야. 말해. 핑크! 류진 언니 못 찾았어? 봐봐. 박범ется 떨거나. 와! 대박! 유진언니 대박! 귀여워! 저희도 주시면 안 돼요? 봅시다 대신이 이런 거 원래 좋아서 열게요 네 열게요 네 프로젝터 빈 프로젝터네 나도 뜯어봤어 이게 학생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여긴 해 딱 아 저게 때 한번 써보는 거 어때? 테이프다 더 작은가 봐 괜찮아 와 이러니까 진짜 이거 데리고 왔다 우리 부부부 아 봐 보자 대대한 몰골을 전공했고 반갑자 난 이 클럽의 주장이 저희라고 한다 시험의 이전 체지를 발휘하기 전에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화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현행 인상을 넘긴 선배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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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들은 동일한 앗덩이의 편에 오 마음을 빼앗겼나 봐 저걸 이해면 그랬나 봐 애초에 그녀들이 우리 클럽의 전통기절 공물이 의상목걸이를 빠져린다는 전문가 있습니다 빼앗겼어 그녀들이 앗덩이의 목걸이를 넘기지 않게는 목걸이를 쳐져서 클럽을 지키는 곳이 멀리에 멀지 벨이 밀보다 와 앗덩이의 도심으로 그들이 어디서 우리 클럽의 신을 기대를 하겠다 절대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못 믿어 아무도 믿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라 안감이야 보선 목걸이를 일단 빼앗기지 않는 게 첫 번째 임무고 일단은 보선 목걸 찾아야 되는 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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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니까 그럼 우리 한번 목걸이를 찾으러 가볼까? 여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시작부터 이렇게 야 여기 화재 그게 제일 아니야 누가 봐도 제이 나와 제이 나와 제이가 아니라 어제 제이 나와 여기 근데 빨리 와봐 와 옆에 뭐 있어요 오우 얘들아 이게 목걸이야? 잠깐만 세령아 우리 그냥 이걸 지킬 필요 없을 것 같아 5분의 1 하자 그래 내가 그 중간 부분을 가질게 아니 팔아서 돈으로 오고 있는 아 맞는 말이 있어 그래 언니 가유를 잘라지게 아니야 우리 어? 사람이 있어 우리 정의를 지켜야지 잠깐만 숨었어 야야 또 나왔어 아 성대네 아 이거 뭐야 선배님 어떻게 계신 거야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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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 지금 계신가 왕서리지마 선배님과 저희껀데 선배님과 저희껀데 선배님과 저희껀데 어 어떡해 일로와 일로와 저희 형도 너무 신기해 와 진짜 진짜 무섭다 못 쉬웠어 지금 여기 가져가셔서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정말 와! 야! 와! 야! 저게 좋은 건데? 저게 반짝이야 저게 저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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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야! 어디로 가? 어떻게? 어디로 가요? 자! 모든 분은 봉사해도 돼! 진짜 가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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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도난당한 목걸이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현장입니다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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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그 네! 실마리를 찾기 전에 네! 저희가 저번에 볼링장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 에이스를 한 번 뽑으려고 아! 에이스! 에이스를 별로 의미가 없는데 에이스를 못하기면 아니야! 나는 에이스 하고 싶어 그럼 너 해! 에이스를 해서 무얼 얻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무전기를 얻었지 무전기를 얻었지 핸드폰이 생겼지! 아! 이번 에이스 게임은 일명 에이스 시즌은 달라달라 라는 에이스는 무조건 스피스로 선거하는 건가 그럼 봐봐 이게 달리기도 장버스 필드필드필드필드 오! 와! 이거 진짜 예능 같다 필드필드 좋아요 아! 아! 너 허리가 몇 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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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내가 생각 sem먹자 우와 electrой 예 서 wear 네 최대한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앉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음 거야 문제가 나와서 답을 알면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럼 앉아 있다가 답을 모르면 앉으면 사실상 안 되는 거지 그럼 문제가 언제 나올대? 문제는 아직 안 나오고서 노래를 트는 거야? 아 그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네? 아니 그냥 해봐 기다려봐 저한테 단소리예요 우리가 약간 게임 바구긴 한가 봐 잠깐만 잠깐만 몸 풀어 야 잠깐만 몸 잘 풀었지? 추우니까 하하하하 저 나 몸 안 풀어야지 나도 몸 풀어야지 메인캠이 어디일까요? 입지는 조금 진정성 센타 맞춰야지 이글이잖아 여기자네 내 손까지 이렇게 풀어야지? 너 방어 감옥이 안 좋구나 뭔 소리야 이거잖아 이글 유남생? 유은호 카메라 렌즈에 이 줄에 여기 있어 카메라 렌즈에 이 줄에 있어 디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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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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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 셋 아 왜 뜨거워 이따가 안 돼 있어 헤이 뭐가 문제야 무슨 선택이 있어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아무네나 있지 않죠? 어깨 뒤쪽 꺼야지 아무네나 춤춰 잠깐만요 진짜 아무네나 이거 있잖아 아무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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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있지 노래 5곡 제목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돌아 이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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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들아 근데 넌 우리 머리 박치게 할 수 있으니까 제 뒤도 한참 저 한참 저 한참 미 미 조금 멀리 돌다가 막을 것 같아 서로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내가 안을 모든 것 같고 만들고 싶다 너무 신나는 거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어디야 너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두피 질은 없는데 여전히 야 빤트라고 아 뭐야 왜 이래 야 이거는 너무 있어 이거 너무 있어 근데 나도 답 얘기하고 그래도 지금 빨리 5천에 얘기해 10 달아살라 아이시 워너비 나샤이 It's summer 띵동댕 띵동댕 빨리 택스템 띵동댕 아 이렇게 하는 거 못해 연주 게임이었죠 연주 게임처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과일 이름 5개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과일 이름이요? 이렇게 제한 시간이 되나요? 네 근데 양심은 있어야지 이거 나 아는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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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알아 너 허리가 몇이니? 아 맞다 너 허리가 몇이니? 5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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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요 아우 도착해 빨리 교통룸 야 돌아 교통룸 야 야 신년아 나도 교통 잘 지켜라 몰라 진짜 아 아니 왜 나 잘 안해요 이길 수 없어요 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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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길 수 없어요 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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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얘 얘 얘 얘 얘 거의 수퍼파면서 너무 힘들어요 시작 딸기판은 망구토마토채수 토마토채수예요 여섯 개는 여섯 개 과일이에요 토마토는 야채예요 아직 아직 야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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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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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래 이 재미는 엄청 잘해 이 오렌지큐 어? 정답 마이크 빼졌어 마이크 챙기실게 네 와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두 글자에 남자 배우 다섯 명을 말하시는 겁니다 정우카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글자가 남자가 배우 두 글자 네 상 합쳐서 두 글자 나 이거 어차피 몰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누구 있냐? 몰라 남자배우 세 명 네? 다섯 명이요? 난 몰라요 다섯 명이요? 난 몰라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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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정우 선배 사장님 아 요즘에 배우 마주신들 배우 선배님 누구야? 배우 선배님 누구야? 배우 선배님 누구야? 정우 선배님 누구야? 얘 잘하는데 이런 거? 난 몰라 난 몰라 공강 현빈 원빈 공유 아 차장님 나 차장님 봐봐 아 나 어떻게 헌빈이 기억이 안 나 아 아 아니야 왜 미쳐를 줄 수해 아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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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유 현빈 원빈 고수 송강 아 고수 고수야 나라 이름 다섯 개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건 아 이건 생각보다 얘기도 못해 다 해 수도 아니고 도시 아니다 나라 어 이거 나 좋아한다 엠스에 춤추고 있을게 춤추고 있을게 춤추고 있을게 너무 신나 무대로 갈까? 제가 10살 쯤 나왔거든요 망치겠다 망치겠다 난 다른 사람을 싫어 아니 예지 얘기해 아니 예지 시작 호주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내가 할 거라 했지 너네 내가 할 거라 했지 어 아 근데 아 뭐가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끼어낼 새가 없었어 나머지는 이제 병원으로 가볼게 어 불길한데 아 정신 차려 이제 그만 하시죠 그니까 아니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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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여행 감사합니다.